내가 화사 보고 그냥 바로 막내 물어가는 거죠 그냥 아 문화영은 지진이 형이 안 해 아 근데 왜 해야 되는데 형 진짜 여기서 무너질 거예요 이렇게 벗겨야 돼 의심이 하고 그랬잖아요 형 야 너희 다 집합! 야 집합! 야 집합! 여기는 보이 넥스도어의 연습실 멤버들이 다 같이 출근했다 아무래도 30분 만에 끝내야 돼 빨리 가야 돼 지금 큰일 났어 30분 만에 끝내버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허벅지 안 베겼어 지금 야 이거 뭐냐? 뭐야 숙소에서 밥 먹었으면 좀 치워? 야 이거 말로 하지 이걸 여기다 이렇게 뭐해 저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밖에 없는데 그렇네 야 김아야 니가 있지? 이루고 있었는데 뭐야 누가 방금 형이 쓴 거 아니야 형 말을 해 말을 해 말을 해 앉아서 얘기를 해 일단 앉아서 얘기를 좀 해 보자 문제의 글을 쓴 범인을 색출하려 한다 야 요즘 굉장히 바쁘잖아 그치 컴백 준비도 하고 있고 이제 바쁜... 야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형이 형이 말하잖아 어떻게 바람이 없냐 데뷔아랑 야 저거 내 생각에 한 뜻을 했었어 컴백 준비도 굉장히 바쁘잖아 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능한 범위가 있다고 생각해 난 정리 정도는 해둬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 나는 D.O.A.T Dirtiest of our time 이거는 재현이 형이랑 생각했거든 생각 바뀌었어 도트는 김은학이야 나? 김은학이랑 지금 숙소를 쓰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D.O.A.T는 김은학이야 지금 형광이 제일 더러워 지금 난 지금 바로 사진 찍어서 올릴 수 있어 S.O.A.T 너 거실 찍어서 올릴 수 있어? 나도... 당황한 운학 씨 안 된다고 솔직하게 얘기해 나도... 나도 올라가서 봤어 요즘에는 운학 씨가 제일 더럽나요? 안 된 것 같습니다 O.A.T 게임이군요 운학이가... 잠시만요 아니 방송이니까... 당연하지 스윗하게 폭로한다 방송이니까 하는 게 아니죠 아니야 빨래만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하면 울릴 수 있어 빨래가 아니야 동묘를 쌓아놨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동묘가 아니라 파묘야 아니 그거는 형들은 사실 뭘 공간이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 반말은 하지 말고 저거 쓴 사람 누군데? 넌 아니야 난 익명성 뒤에 숨어서 이런 비겁한 짓을 하는 사람을 빨리 찾고 싶어 빨리 자백해 누구야? 너와 일단 난 아니야 병이지 나였으면 저렇게 쓰지도 않았지 안 쓰고 그냥 묵묵하게 해내 사부잡거리면서 집 청소 다 한 다음에 와서 얘기해 야 내일은 이가라 이렇게 해 근데 진짜로 일단 나였으면 저렇게 안 썼을 거니까 저건 뭔가 나 같은 성격이 아닌 사람일 것 같아 그냥 대놓고 치워라고 안 하는 사람 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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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우리는 김다리랑 같은 숙소를 쓰고 있어가지고 심지어 우리는 김다리랑 같은 숙소를 쓰고 있어가지고 맞네 너 도트랑 지금 같은 숙소를 쓰고 있잖아 아니 도트 아니라고 자꾸 도트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야 내가 코트는 아니잖아 내가 전대 도트잖아 박성우랑 같이 살면 도트 빠르게 벗어날 수 있어 도트가 되고 싶어도 못 돼 일단 우리 친구는 아닐 가능성이 커서 이사 이후로 내가 본 이례적으로 재현이 형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저희 코트 형님이시잖아요 코트 형님이랑 생활하죠? 씻을 때마다 화장실 청소해야 돼 그거 아시나요? 저희 숙소 청소용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데뷔했을 때는 이제 의생팀분들한테 회사 법인카드로 이렇게 막 시켜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요즘은 그냥 제 사별도 다 합니다 청소의 진심인 성호 씨 얼마 전에 하나의 취미가 됐네 요즘 날씨가 풀려서 이제 벌레들도 나올 수 있잖아요 미리 주문한 게 어제 왔어요 그리고 그저께 나한테 청소소를 공유해줬어 이거 가져가라고 아니 화장실이 무서운 게 아니 화장실이 무서운 게 너무 깨끗이 해놓으니까 내가 씻고 나면 들통 나 그러니까 무조건 치우고 나면 수박도 없는 부류야 맞긴 해 여기서 뭐 하나 흐트러지면 그거 나야 야 근데 나 진짜 감동하는 거 뭔지 알아? 우리 얼마 전에 치약 뚜껑 열어놓은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냥 재미로 내가 그래서 재현이한테 물어봤잖아 너 근데 그거 왜 열어놓냐? 그냥 궁금해서 했던 거거든 근데 얘가 근데 갑자기 그때 얘기할 때 갑자기 약간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열어둔 적 있습니까? 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자기 혼자서 그 다음부터 갑자기 바뀌어 괜히 찔렸나 보다 야 잠시만 내가 조교가 아닌데 야 남겨내서 충견이 됐네 야 이 자식아 아니 나는 조교가 아닌데 자꾸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바짝 이렇게 긴장하니까 야 성호 씨가 말 걸면 재현 씨가 좀 긴장하는 눈치던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도 진짜 궁금하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재현 씨가 옷이 엄청 많고 빨래 바구니가 엄청 깊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이틀치면 다 차는 빨래 바구니인데 재현 씨는 엄청 깊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옷이 다 빨고 남은 것들이 널브러져 있길래 제 딴에는 야 재현아 이제 이거 치우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화내지 마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현이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전 그냥 이게 전혀 뭔가 혼내는 게 아니라 뭐 야 너 이거 빨리 치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라 야 재현아 이거 이거 좀 치워주라 이렇게 하는데 재현이 형이 바짝 긴장을 그러니까 뭐였냐면 딱 이거였어요 네 치워주라까진 아니었고 화도 전혀 안 나 있었고 네 평온하게 혼자 축구 게임 하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야 재현아 너 저거 치워야 된다 너 어 이거였어요 딱 이렇게 했어요 치워야 된다 너 그랬는데 제가 순간 머릿속에 스쳐갔다는 생각이 뭐냐면 아 내가 이거 안 치워놔서 계속 신경 쓰였었나 어 딱 이렇게 스쳐가면서 어 어 나 오늘 저거 하려고 이랬어요 말 잘 듣는 어린이가 됐다 멀리서 시켜보지만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아직 보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처음 이사 왔을 때 방을 어떻게 썼더라 태산이랑 나랑 은하기랑 한층 썼고 이한이랑 리우랑 성우랑 한층 썼고 맞지 뭐 하나 진짜 신기한 거는 난 원래 전 룸메들이랑 살 때는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허용 범위들이 많았어 뭐 해외 스케줄 갔다 와도 뭐 내일 뭐 짐 풀어도 되고 그렇게 그런 게 한나돌씩 쌓여서 방이 더러워지고 옷이 산이 더러워지고 근데 우리가 방을 바꾸고 나서 재현이가 나한테 말을 했잖아 어 맞아 난 갱생당할 의지가 있다 그치 그치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오케이 나도 그럼 내 스타일으로 한번 가볼까 했거든 근데 진짜로 나랑 리우랑 살 때랑 나랑 지금 우리 재현이랑 살 때랑 완전 나와 이야 근데 난 2층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 과도기야 내가 봤을 때 서로 참는 중이야 지금 아내에서 부동산 돌아다닐 때 이제 보면 견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린 그런 게 안 나와 하하하하 오늘 그냥 다 개인생활이야 언젠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딱 인사를 해줘요 집이 그러면 그럼 이제 제가 그냥 해줘 메마 싹 보고 그냥 바로 방으로 물어가는 거죠 그냥 네가 운하기랑 살 때는 저 뭐 어떻게 말하는데 그냥 서로 더러워지 나 아직도 기억나 이렇게 셋이 살 때 태산이 방을 살짝 열면 그냥 내 친구 방 보는 느낌이야 막 엄청 더럽지도 않고 살짝 어질러져서 살짝 생화감 있는 느낌 사람 사는 집 그걸 딱 닫고 바로 반대편에 있는 너의 문을 여는 순간 나는 아 진짜 나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 좀 미안할 수도 있는데 약간 재현이의 그 건강에 살짝 그 정도일 줄이야 그 정도일 줄이야 아내 진짜 동면은 여기 왔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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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하게 어느 정도였다면 옷이 너무 많이 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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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열기가 힘들었어 근데 내가 형 진지하게 진짜 요즘 기침 나오고 진짜 안 보여 방 때문에 뭐 할 수 있을지 아 한참 재현이가 약간 혼자 독방을 쓸 때는 약간 야 진짜 뭐 어디 어디가 아픈가 싶을 정도로 그 기 기가 항상 빨려 있었어 이전에는 재현 씨의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방이 더러웠나요? 그냥 방이 엄청 더러웠다기보다는 뭔가 좀 요즘에는 그래도 스케줄이 바쁜 거에 비해서 컨디션이 엄청 안 좋진 않거든요 근데 한 잠깐 이제 조금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냥 말했던 거죠 형 진심으로 한번 방을 청소해보면 뭔가 기분 전환도 되고 잠자리도 좋아지고 할 수 있으니까 무슨 고추 청소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나요 아 근데 요새 실제로 호흡기 쪽 질환은 걸리지 않으셨잖아요 호흡기 쪽 질환 아 몰려도 호흡기 쪽 질환 아니 난 없었어요 미안한데 재현이가 미칭 쓸 때라고 막 거기 미세먼지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 그때 한때 진짜 몇 주 동안 기침 계속하던 날이 있었어 감기가 걸렸었으니까요 그럼 얜 지금 뭔데 나는 지금 숨 못 쉬어야 돼 지금 얜 그렇게 안 절었다니까 오버하지마 진짜 야 오늘 형들이 MSG를 얼마나 친 거 같아요? 아 장난 아니었어요 저 거의 약간 라면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먹었어? 와 너 진짜 오늘따라 힘든 막내 건강하게 와 진짜 나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형들이 하루 정도만 보이넥스의 막내로 살아보면 저희도 싫어요 저희도 알아요 저희도 알아요 저희도 알아요 알면서 왜 그래요 용사씨 언제든 뭐라 하셨어요 저 보이넥스도 막내 얘기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다 왜 또 거짓말 또 해요 왜 또 거짓말 해요 또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또 뒤통 났네 또 뒤통 났어 이런 거 온 줄 알아? 조금 전에 대기실에서도 그랬어 확실히 형한테 양말 편한 거 같긴 해요 들어와서 형 보이넥스도 막내 한번 해봐요 언제까지 너덜너덜해졌다 요즘 짧은 시간에 거짓말은 몇 개나 하는 거야 아 이게 장단점이 좋습니다 좋은 걸로 마무리할게요 조금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없을 때 다 거짓말을 원하나 해서 마세요 거짓말 짓이 프레임까지 씌워 이제는 그래서 저희가 요새 운학이 들통하기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진짜 지는 별명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들콤아 어디까지 할 거예요 아이돌이에요 이 사람아 아이돌이에요 이 사람아 박성남 잠깐 하세요 아니 근데 운학이는 같이 수고생활하면 배려를 진짜 많이 해줘요 이건 진짜 좋은 얘기 진짜 수습하신데요 갑자기 아니 근데 근데 이런 거 필요해 왜냐면 아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다고 왜냐면 리우도 이제는 운학이랑 같이 사니까 원래 먼저 1년 같이 살아봤던 태선이가 사용설명서를 한다고 사용설명서를 좀 하면서 내 전 룸메 현 룸메한테 잘 부탁한다고 말해줘야죠 아 뭐 약간 좀 형들이 좀 더 먼저 피곤한 거 같으면 먼저 샤워하고 자라 이런 식으로 샤워 순서를 양보하기도 하고요 뭐 청소하자고 하면은 무슨 말 없이 바로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너무 당연한 것들만 말하는데 아 잠깐만 형들이 병 주고 약 주는 거 짜증 많이 났는지 네 짜증이 많이 나는데요 뭐 다 사랑해서 그런 거겠죠 이런 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부당한 손길 아 또 이런 표정 치면 또 뭐가 돼 내가 또 뭐가 돼 나만 할게요 운학 씨가 타격감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칭찬 아닌가 이것도 칭찬 아닌가 타격감이 좋네요 운학이가 가끔씩 저희 방 와서 불 켜지는 거 같아요 막 불도 꺼주고 가고 이런 식으로 배려가 굉장히 넘치는 아이입니다 근데 대신에 양치도 해주고 세수도 해주고 아 그거 맞죠 뭐라는 거예요 떡볶이 물에 씻어주고 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그거 믿지도 않습니다 이제 안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안 하죠 믿으면 안 하죠 믿으면 안 하죠 니가 이하님이랑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같이 살려면요? 지금 좀 아른해지네요 어 잠깐만 I believe 한 번 아 I believe 말고 해가 될까 한번 해주시죠 어느 정도인데 I believe 이하님은요 젤리를 좋아하고요 밥 대신 젤리를 먹고요 밥 대신 젤리를 먹고요 진짜 환승현애 같은데 잠깐 큰일 났다 여기서 너만 봐 환승현애 환승현애 너만 봐 진짜 왜 이렇게 그걸 좋아해요 그냥 그 장면이 있어요 이제 편지로 이제 옛날에 그랬다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아 이 말이 끊겼잖아 지금 당황했잖아 처음부터 가시죠 젤리를 좋아하고요 젤리를 좋아하고요 밥 대신 젤리를 먹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다 이한 씨에 대해서 말할 게 젤리 얘기밖에 없었나요? 이한이요? 아 할 얘기 참 많죠 사실 이한이랑 뭐 그러니까 너무 말 안 해도 이제 서로 너무 잘 알아가지고 같은 이제 룸메이트일 때도 정말 모든 게 다 맞아가지고 정말 편하게 독방인 것처럼 지냈어가지고 오히려 좀 심쿄하거나 외로울 때 말하고 놀아가지고 되게 편하고 재밌게 지냈던 거 사실 그냥 눈빛을 보면 안다는 게 아니라 눈을 안 봐도 알아요 옆에 그냥 숨쉬고 있으면 뭐 하고 싶은지 아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지금요? 쉬고 싶어요 그건 항상 아니에요 기본과 그건 저희도 맞출 수 있어요 그건 저희도 그런데요? 근데 같이 살면 좀 정신적으로 해탈하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정신적으로 해탈하다? 이게 무슨 표현이니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써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길 바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길 바라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눈빛에서 제발 그렇게 기인해 주세요 그 리우 형이 방을 같이 쓰면서 이제 서로 쓸데없는 말을 주고받는 게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어렵다 생산적인가요? 생산적이지 않죠 아니 근데 가끔은 생산적이지 않지만 그냥 근데 행복해요 누시는 확실히 방을 같이 쓰면 그 좀 친밀도가 올라가요 한 방을 쓰면서 붙어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시간이 24시간 붙어있게 되니까 사실 맞아 그래도 두 분 지금 두 분이 이제 각자 독방 쓰이게 됐으니까 뭐가 더 좋은가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저는 몸이 멀지 않거든요 몸이 멀지 않거든요 저 사실 그저께도 리우 형이랑 같이 잤고 몸이 멀지 않거든요 오늘은 운하기가 제 침대에서 자고 갔어요 이한씨가 리우씨 방에 자주 놀러오나요? 어 네네네 정말 아래층에 있는 시간보다 제 방에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룸메이트가 그립거나 그럴 생각이 없이 계속 붙어있으니까 뭐하고 너 생각하는데? 뭐 뭐 둘이 오늘 왜 뜸을 들이세요 뜸을 들이세요 이상하잖아 뭘 하겠네 뭘 하시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니 뭐 하는데 뭐 하는데 둘이 뭐 밥도 먹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왜 이렇게 해볼래 하시죠 생각만 해도 즐거운가 보다 리우씨랑 같이 방을 쓰다가 독방을 쓰게 된 소감이 어때요? 근데 사실 저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저도 원래 방에 막 빔프로젝터나 뭐 TV나 이런 거 놓으려고 했었는데 리우 형이 이제 그냥 영화 볼 거면은 내 방에도 있으니까 그냥 올라와서 같이 보자 너 그런 거 사면 이제 안 올라올 것 같다 뭐 뭐야 우와 뭐야 근데 침 플로팅이야 이거 저도 방을 같이 쓰는 게 좋았어서 저도 방에 그래서 침대랑 뭐 향초 스틱 인센스 스틱 이런 거 빼고는 따로 놨둔 게 없는데 근데 내 생각에 진짜로 나는 우리가 같은 층을 쓰지만 이하니가 우리 층에 있을 때보다 리우 방 가서 같이 놀 때가 더 비율이 많은 것 같거든 이하니보다 문하기가 우리 층에 있을 때가 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우리는 지금 아무리 방을 바꿔도 그냥 그냥 집 돌려쓰기 하는 거야 돌려쓰고 있어 사실상 저거 거짓말이다 저거 거짓말이다 우리의 폭로전을 위해서 누가 띄워놓은 운일 뿐인 거야 나는 연습하다가 와서 우리 너무 시금 떠서기만 한 거 아니야? 연습하자 이제 근데 오늘은 좀 약간 맨날 신박하게 주둘을 내가 했었는데 오늘은 뭐 운항이가 한번 해볼까? 막내가? 그래 오늘 운항이 형들한테 또 이제 괴롭힘 많이 했으니까 운항아 일하자 이제 그거 알지 나 연습생 때 나는 그거 알지 왜 말을 놔? 반말은 하지 말고 반말은 하지 말고 또 당했다 보이넥스도어에게 막내의 반말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보이넥스도어에게 막내의 반말은 놀릴 소재죠 솔직히 반말은 저는 딱히 상관없어요 저는 연습생 때부터 운항이한테 해달라고 했었어요 솔직히 반말은 상관없고 반말을 하고 하는데 저한테는 운항이 놀릴 거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반말을 해준다? 더 할 나위 없는 소재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냥 야 반말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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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언제든 반말 안 해보세요 바로 그러고 갔다 했더니 아 진짜 말 좀 그러고 놀리는 거 말 너무 과장됐어 너무 과장됐어 이건 저는 진짜 이렇게 놀리려고 반말 하지마 반말.. 반말도 하지 말고 반말은 하지마 싫어 싫어 그럼 너랑 연습 안 할 건데 오늘은 오늘은 야자타임으로 간다 어? 야자타임? 좋다 진짜로? 오늘은 그래 형들 시켜줄게 오늘은 너 반말해 내가 박성호가 막내야? 야자타임이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게 야자타임이야? 그렇죠 다 같이 반말하면 거꾸로 가는 거 알지 진짜 그럼 나 형이야? 내가 맞죠 문학이 형 해줘야지 문학이 형이 맏형 문학이 형이 맏형 박성호 막내 그 다음 상혁이 그 다음 나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누구요? 내가 둘째야 아 형을 만나고 싶지 않은 관상이신데 진짜 아니다 야자타임 준비 완료 그럼 우리 안무 연습을 좀 시작해보자 근데 원래 리더가 이런 걸 좀 해줘야 되지 않아요? 멤버들을 위해서 뭘 해요? 평소에 원래 리더였던 재현이가 하던 것처럼 그 애교도 좀 해주시고 장기자람도 좀 해주셔야 돼요 아니 안무를 맞추는데 안무를 왜 해요? 아 항상 해줘 항상 했어요 항상 해주잖아 뭘 항상 해주잖아요 재현이는 항상 해줘 안무를 맞추는 사람은 항상 그게 있어요 안무 맞추기 전에 오늘 안무 파이팅 하면서 약간 애교가 있었어 애교가 있어 그런 게 항상 있었는데 형은 안 해주시네요 근데 오늘 바뀌었으니까 형이 해줘야 돼요 아니 형 빨리 하라 뭐라고 뭐라고 하셔야 하는 말인가요? 뭐였어요 형 그냥 한번 할게 그냥 쿨하게 오 멋있다 일단 일어서 안무를 먼저 맞추자 아 문학이 형 보여줄게 문학이 형 나 그런 거에 마음이 안 드셔 아 문학이 형이 안 해준다 안 해 아 문학이 형이 안 해준다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시작부터 말을 안 듣는 동생들 아 문학이 형이 안 해준다 안 해 문학이 형이 안 해준다 안 해 아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짜증나 이거 왜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아 문학이 형이 애교 안 보여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아 문학이 형이 애교 안 보여준다 안 보여서 편하니까 힘써요 안 해 안 해 오 보여준다 동생들 화이팅 아 갑시다 아 해겠다 아 해겠다 와 갑자기 힘이 너무 난다 아 좋네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보자 어떻게 하는지 에?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보자 문학이 형 여기서 일단 밥 좀 먹고 올게요 형 잠시만 저 화장실 다녀올게요 밥 먹어야 될 것 같아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아 진짜 밥을 안 먹었어요 아 배가 너무 고파요 진짜 오늘 연습 쉽지 않을 것 같다 아 진짜 배가 너무 고프다 아 연습할 때 배고파만 말씀하셨는데 그거 누구 따라 하는 건가요? 운학이가 아직도 그 이제 성장기이다 보니까 운학이가 항상 배고프다 또는 이제 연습 시작하면 그때 밥을 먹거든요 항상 하는 루틴이 형들 저 진짜 일주일 동안 살 빼고 먹고 싶은 거 안 먹을 테니까 뭐 먹으면은 뺨이라고 하는데 때려줘요 그러고 이제 다음날 갑자기 무슨 초코 스무디 같은 걸 들고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야 운학아 바이어트 한다며 이러면은 이제 아 내일부터 할까요? 이렇게 하다가 아 안 먹어야겠다 라고 하다가 이제 안무 연습 시작하면은 갑자기 또 달려가서 그걸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운학이가 없으니까 멤버들 기다려야 되죠 아 잠깐만 이거 짚고 넘어가는 게 있어 아니 지금 연설씨 연습에 지장 가기 전부 먹은 적은 없어요 진짜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아 그쵸? 그게 막 10분 20분씩이 아니라 그냥 1, 2분씩 이렇게 아 그리고 사실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뭘 먹고 씹으면서 갑자기 험까요?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살짝 보기가 싫어요 정작 이제 밥 먹는 시간에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절대 안 먹는다고 하다가 사실 내가 그러고 나서 이제 밥 안 먹었다고 생색 부리고 있는 요새 떨 때가 제일 짜증나거든요 아 나 혹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러고 이제 왜 살이 안 빠지는지에 대해서 후회하고 여러분 이건 맞습니다 후회하고 혼자 억울해하기 시작해요 아 다 그러잖아요 나 일주일 동안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참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살이 왜 안 빠지지? 라고 하기 시작해요 아니 재밌는 사람이야 진짜 자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아 그러니까 머리가 어지러워 우리 항상 이러긴 해요 아 배고프다 진짜 아 자 해보자 명재현 일어나 너 뭐해 형들 지금 다 일어나 있는데 지금 형이 어디예요? 형이 1절이에요 2절이에요? 일어나 형 형 1절이에요 2절이에요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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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끼리끼리 드디어 연습을 시작한다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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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여기가 맞아요 마지막에 정리할 때 여기로 정리했어요 야 봐봐 너 영상 했는데 네가 안 맞으면 어떡할래 아 봐봐 봐봐 다 걸어 나 다 걸어 나 둘이 똑같다 다 걸어 봐봐 둘이 똑같다 둘이 똑같다 오늘 동생들이 말을 하나도 안 들어서 야자타임으로 얻는 게 없는 것 같았나요? 네 이런 것만 전부 다 입었어요 오? 슬랩스틱 뭐예요? 오늘 주머니 대통 나셨네요 오늘 주머니 대통 나셨네요 탈 털 털린 운학 씨 주머니 사정이 완전히 대통난데 아 바꿨어? 아 몰랐지 미안해 미안해 아 너무 화를 내 아 받았는데 화를 했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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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이 너무 화나 나있어요 뚜먼지들 뚜먼지 아니 나 일단 밥 한 숟가락만 먹고 내가 언제 그랬어 빨리 먹기 빨리 막 융하게 진행 빨리 해주세요 형 형 형 형 그 지금 너무 화났어 조금만 질려워요 자 자 자 자 다 둘 중이 내 말을 따른다 시크 세븐 에이 이것저것 짜영 오세일에서 어어 자 자 제대로 안해 너희 지금? 지금 카메라 앞이라고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입밥부터 제대로 해주세요 예예예예 카메라 앞이면 제대로 했겠죠 카메라가 어디 있어요 꼼짝아, 우리 카메라를 시키려고 카메라가 어디 있는데요? 이제 연예인 다 됐다고, 지금 아, 진짜 잠시만 그냥 항상, 근데 이거 우리 형을 배워야 돼 항상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행동은 자세가 안 돼 있어 너 연습할 때 지금 헤어메이크업 하고 하는 이유가 뭐야? 형은요? 형은요? 형하고는 하는 이유? 근데 이유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다 정말 실전을 위해서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명재현, 네가 불러 간다 근데 실제로 연습할 때는 이제 막내가 부르긴 하니까 그치, 막내가 부르긴 하니까 야, 그럼 막내면 성모가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막내 자, 자, 할게요 이거 저것부터 파일, 시즌, 이거 저것 재질 명세이, 에서 어, 어, 에나, 자 대충하는 재현 씨 야 명재야 너 일로 나와 열심히 했어요 형은 아 보던가 아 근데 제 손이 다 있어 난 거 뭐가 문제인지 말해 홍상보가 제대로 안 했어 어떡할래 아 나 점점 열심히 한다니까 아 똑같다 똑같다 나와봐 나와 똑같아 똑같아 아 열심히 하지 진짜로 받았잖아요 잘하네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진짜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형 근데 저희 지금 이 파트를 3초로 못 나가고 있어요 나 때문이 아니라고 지금 쟤 때문이라고 쟤 다시 아 근데 내가 볼게 앞에서 5,6,7,8 어때요 형 아니 너네 그렇게 스웩 없이 할 거야? 스웩이 뭐예요? 보여줘 느낌있게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보여주세요 딱 잘 봐 이거 하나 뻗을 때도 많이 그만해줘 보여주세요 아니 설명 중이잖아 야 야 형이 설명 중이라고 오케이 형 들을게요 5,6,7,8 몸소 보여주는 맏형 오오오오 아 부끄럽고 아 이거네 아 이거네 평소 연습을 리드하는 입장에서 오늘 운학 씨의 리더십을 평가하면 어떨까요? 운학의 리더십은 딱히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제 항상 저도 리드 해봤을 때 이제 따라주는 멤버들의 집중력과 그게 모든 게 딱 이렇게 맞았을 때 그쵸 쫙 할 수 있거든요 그쵸 저희가 이제 항상 퍼포먼스 디비스 선생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연습 시간은 1시간은 너무 짧고 3시간은 길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중력이 되게 한정적이어서 아마 오늘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대로 춰 맞춘 대로 알겠어 그래 니 마음대로 해라 아 뭐야 아 잠깐만 아아 잠깐만 지났어 이거 명령인데 이거 명령인데 이거 진짜 명령인데 이거 진짜 명령인데 아 잠깐만 진짜 지났어 나 이거 한 번만 아 이거 또 나야 아 진짜 지났어 형 너 왜 이러냐 또 아 진짜 지났어 잠깐만 큰일났다 이거 형 형 형 진짜 여기서 무너질 거예요 형 형 형 진짜 열심히 하고 그랬잖아요 형 진짜 지났어 형 진짜 이렇게 할 거예요 쥐에 무너지는 사람이었다고 형 난 명재형 그렇게 안 봤어 난 명재형 그렇게 안 봤어 난 명재형 쥐에 무너지는 그렇게 사람만 봤어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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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프지 않아 그래요 형 명재형 발목 다쳐도 그냥 한다고 명재형 아니 진짜 근데 서로의 성격대로 해봐 따라하려 하지 말고 아 내 성격으로? 한번 해보자 진짜 내가 형이 되면 어떨지 궁금해 진짜로 진심으로 첫째가 되고픈 은악씨 오케이 오케이 야 진짜 오케이 형으로 보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진짜 오케이 알겠어요 진짜 성격대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한 번쯤은 형이 되어 보고 싶었던 건가요? 아니 진짜 궁금하긴 해요 정말 제가 형으로 살면 어떨까 장남이시잖아요 오 집에서 장남이신데 쉽지 않을 거 같아 은악형 자 재현이 파트 해보자 man has a make it man 가보자 The Mjah 에이 추석에서 보이는 게 은하스 뱉기 대형이 안 맞는다 지금 우리가 좀 좁아야겠다 이제야 말을 잘 듣는다 오 기분 꽤나 좋은데 이거? 다시 갈까요 형? 뭔가 조금 약간 멋있어진 느낌인데 형 다시 갈까요? 알았어 다시 가자 다시 해볼까요? 그래도 해보니까 기분이 좀 좋았나요? 아니요 안 좋았습니다 아까 좋다면서요 우리 이거 꿍꿍꿍꿍꿍할 때 나오지 않고 아까 은하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근데 이거 좀 좋은데? 아 이 기분이 좀 들통 났어요 들통 났어요 들통 났어요 역시 안티.. 안티.. 아 어떻게 어떻게 말이 하나로 이어지는 게 없어요 아니 기분이 안 좋다는 게 아니.. 아니 아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그냥 나도 이제 그만해 오늘 하도 오늘 하도 그냥 그.. 자 은하 씨 이따 재현 씨 인터뷰할 때 똑같이 해드릴게요 기분 좋아졌어요 기분 좋아졌어요 웃음 참지 마세요 형들이 저를 따라해가지고 형이 형이 좀 되면 좀 기분이 좋아졌잖아요 그 부분이 있어서는 제가 사과도 할게요 혹시 다음부터 안 그럴게 네 그러세요 제발 이걸 확실하게 해줘야 되더라 네 그래서 지금 너무 혼자 지금 연예인 하겠다고 약간 너무 막 이렇게 꾸미려고 하면 안 돼 형 지금 포징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정말 자신감 있게 잡아야 된다고 혼자서만 제일 멋있는 가구인데 진짜 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저는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형 형 이게 뭐예요 형 그건 이거 그냥 형 맨날 혼자 혼자 소개하는 저의 저의 단어스에 있고 우나쿠데스 그렇잖아요 아이 야 야 야 너희 다 집합 야 야 지금 폭발해 버렸다 야 다 집합해 야 너희 자꾸 너희 자꾸 막내 운학입니다 프레쉬보이 운학이에요 야 내 말투가 언제 그래 야 내 말투가 언제 아 우리 틀린 거 없으니까 그대로 해요 그래 너네 마음대로 형 놀려도 좋아 형 혼자 멋있는 거 하지 말라고요 알았어 알았어 저 지금 앞에서 센터인데 이러고 있는데 진짜 이러고 있어요 얘가 제일 파트 아니에요 제 파트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얘가 자기 파트인데 이걸 왜 하냐고요 알았어 여기 진짜 살짝 킹받게 가면 돼 제가 바꿔드릴게요 알았어 알려도 너가 지금 이거 하시죠 응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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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시죠 광배 살려서 광배 여기 딱 살려서 아니면 이런 거 어때요? 다들 상체를 하고 있으니까 형 혼자서 약간 하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어? 하체자랑 보드길딩 자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형! 형! 진짜 이렇게 잘해? 형 이거 진짜 한 번만 해봐요 아 잠깐만 너무 아픈데 유연성이 안 따라주네요 아 이 형 또 지난다 이제 아니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한번 해요 이거 형 이거 진짜 한번 해줘 여러 자세들을 추천해준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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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게 앞으로 시, 셋, 넷, 차 이렇게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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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좋네 나쁘지 않네 확실히 동생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리더는 이거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 아니에요? 동생이 말을 잘 들어야 확실히 어느 날 팀이 잘 굴러가 확실히 동생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맞아 와 리더같이 어렵구나 쉽지 않네 알았으면 다행이다 한번 깔까요? 좀 만 쉴까? 아니면 노래해볼까? 노래? 노래해주자 형 저희 노래 한 번도 안 맞춰봤는데 어떻게 쳐요 마지막으로 음악에 맞춰 연습해본다 듣는 재미는 물론 보는 재미까지 있는 보이 넥스트 두어의 퍼포먼스 보인 넥스트 도어만의 개성 넘치는 매력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멋진 포즈로 마무리 형 보여드렸어요? 어 괜찮네 나쁘지 않네 귀여워 오케이 아 야곤아 리더를 해보니까 어때? 쉽지 않네요 도망가고 싶어 내가 왜 맨날 연습도 도망가고 싶다고 하는지 알겠어 연습도 이제 끝났는데 이제 좀 음료수를 마셔야 되잖아 이제 맞아 너무 더워 목마라잖아 야 우리 카페 가자 카페 가야지 이런 거 우리는 또 이제 또 그냥 안 가지 그냥 안 가지 내기 내기를 한 번 하자 진짜 모내기 모내기? 저기 휴지 휴지 있는데 그걸로 휴지 불기 게임 한 번 거대한 게 있어 저기 휴지?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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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래? 휴지 할래? 휴지 할래? 휴지 음료수기 게임을 시작한다 둘 중에 먼저 떨어진 사람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저 스토버치 아 자 시작 Turt 쓰러져 이현이 빠베 이현 씨는 이로 떨어졌어 불고 이현 씨가 두 번째psilon 지셨으니까 올라가셨어요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저를 내려갔네요 자 둘이 할래 말래 시작 뽀뽀를 하신거야 실제로고 아야 좋다 아 지은거야? 아 떨어졌어? 뽀뽀 하신줄 알았어 야, 홍지연 이리 와 너 얘기했어? 할래 할래? 둘이 할래? 둘이 둘이 준비 꽃벌레 꽃벌레 시작해줘 시작해줘 시작 꼼수부린 리우 씨 야 이거 뭐냐고 우와 우와 야 야 너 올라갔어 앞으로 이건 반칙이고요 앞으로 휴지게임 할 때 그 꼼수는 어쩌다 생각하게 됐어요? 어 아 이거 다들 이제 이불을 불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그 잠깐만 이거를 그냥 반대로 공기청정기처럼 그냥 내가 빨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었어요 다들 불 때 먹었구나 네 이렇게 어쨌든 이겼습니다 하나 패자들의 준결승전 아 잠깐 졌다 전 불지도 않았습니다 뭐야 재현이가 재현이가 제일 마지막에 떨어졌어 어 맞아 그럼 둘이 올라갔어 자 둘이 이제 둘이 둘이 해서 이제 둘이 해서 이제 지는 사람이 음료수 사는 거야 준비 자 이번엔 좀 재밌게 서로 걸 던져주고 굴자 어 좋다 좋다 하나 둘 셋 맥없이 떨어지는 운학 씨의 휴지 자 김훈아 아니 이걸 왜 못해 이걸 야 운학아 오늘 너 진짜 방하고 음료수까지 사는 거 진짜 난 너무 좋아 오늘은 운학 씨의 날인 것 같다 제가 살게요 그래 김훈아 너가 사 그럼 혼자 사는 거 서러운데 같이 갈까 다 같이 와서 그래 그래 야 운학아 너가 사자 자 오늘 그냥 마시고 퇴근하자 그거 음료수 가서 퇴근하자 퇴근하자 퇴근할 때 연습하면서 일로 퇴근한 적 한 번도 없지만 일로 퇴근할래 말래 illo기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너무 그리고 오늘 재밌는게 촬영일기준 어제 저희가 컨백쇼 촬영하고 울었거든요 맞아요 숙소에 돌아와서 저희가 다같이 울었어요 아니 다같이 안 아니고 세 명에서 울었어요 치킨 먹다 울었고 치킨 먹다 울었거든요 셋이 그렇게 울면서 진짜 우리 평생 함께 하자 야 우린 영훈이 함께 하는 거야 이랬는데 오늘 서로 폭로전화하고 있는 걸 보고 야 이게 진짜 보이넥스 이게 진짜 보이넥스구나 왜냐면 이제 가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치킨 멤버가 이한, 운학, 재현이었는데 그 세 명이서 그 세 명이서 가자 이제 드립통합부터 시작해서 어제 진짜 새벽에 치킨 먹다가 운학이는 닭 하나 다리 문체로 울었고 으흥! 이제 오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놀리면서도 더 재밌게 놀릴 수 있지 않았나 네